핵심노선,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 광명역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부동산 호재 중에 최고 호재는 교통호재이죠. 이 부분은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심권과의 직결노선이 생기는 교통호재가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여의도, 광화문, 마곡, 가산 같은 곳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고 경기도에서는 판교가 있겠죠. 그런데 여의도와 직결노선, 판교와의 직결노선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땅땅무슨땅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죠. 광명시로 가보겠습니다. 광명시 검색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쪽이 광명시예요. 광명시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은 구로, 금천쪽, 서울이죠. 서울 경계에 딱 붙어있는 게 경기도 광명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11시 방향에는 경기도 부천, 1시 방향에는 여의도가 있고 좌측으로는 인천 방향, 5시 방향에는 안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시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평이다 말씀드려봤자 전혀 크기에 대한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여의도와 크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여의도고요. 그런데 이 여의도가 꼭 뭐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서울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죠? 여의도 위에 고구마를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똑같죠? 광명시가 여의도의 몇 배 크기냐? 고구마를 한번 광명시로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9개. 광명시 가운데 산 있는 부분은 빼고 크기 비교를 했을 때 광명시는 여의도의 9개 정도 크기다.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의도 고구마 크기 비교 설명 괜찮았으면 땅땅무슨땅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릴게요. 핵심지와의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핵심 일자리 여의도까지는 직선거리 7.6km고요. 광명시청에서 강서구 마곡까지는 직선거리 11km입니다. 광명시청 쪽에서 강남 서초구까지는 직선거리 12km 정도예요.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와 광명은 그냥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현재 광명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강남 쪽에서 오는 7호선 남구로역 가산 디지털 단지로 해서 철산 광명 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1호선 있죠. 대방 영등포로에서 독산에서 광명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명역은 KTX 정차역이기도 해요. 핵심지와의 지하철 소유시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광명 사거리역에서 출발했을 때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유시간 4분입니다. 두정거장이죠. 이건 뭐 여차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광명 사거리에서 강남권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7호선 소유시간 30분 걸립니다. 이번엔 1호선 광명역에서 여의도역까지 환승 2회 소유시간 33분이에요. 그래도 다닐만은 한 거리긴 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게 조만간 해결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설명드려볼게요. 광명역에서 용산까지는 소유시간 32분 걸립니다. 지하철 교통이 나쁘지가 않죠. 궁금한 것은 광명역은 KTX역이라고 여기 KTX 써있죠. 광명역에서 타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KTX 예매 사이트 들어와서 출발역 광명 직통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도착역 조회를 해보면 여기 광명역이 있고 경북권으로는 동대구, 포항, 밀양, 부산, 경주, 울산, 마산, 창원 이런 곳들이 있죠. 호남권으로도 익산, 광주, 목포, 전주 이런 곳들이 있고 또 춘천이나 강릉도 있습니다. 광명에서 KTX 타면 안 가는 데가 없네요. 철도뿐 아니라 고속화도로 이용도 편리한 것이 광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무 유명한 게 서해안고속도로가 광명을 지나가죠. 대한민국의 서부권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염창제시, 목동, 구로를 지나서 이 광명 쪽까지가 서부간선도로라고 하고 광명부터 쭉 목포까지 내려가는 게 서해안고속도로예요. 하나로 연결된 도로인데 이 도로를 다 서부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서해안 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광명을 지나는 편리한 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 있습니다. 인천 남동쪽에서 신천 안현으로 올라와서 광명아시 보이죠? 그대로 지나가면 산막 지나서 의왕천계에서 판교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말 좋은 노선이죠? 광명시 좀 더 디테일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광명시에 이 북부쪽 먼저 설명 드려보면 지도를 좀 확대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이 됐던 곳은 이쪽 광명동쪽입니다. 광명동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지나가고요. 이 위성 지도에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주택가들이 아주 빽빽하게 차 있어요. 광명뉴타운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죠? 이쪽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7호선 강남이 연결되는 핵심 위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 쪽 확대해서 보면 아주 예전부터 상권이 발달한 곳이에요. 광명전통시장이 여기에 있고 이마트도 있고 주변으로 맛집이나 카페 등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로드 뷰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모습이죠? 대로 주변으로 해서 크고 작은 건물 상가들이 있고 광명사거리역이고 이마트도 있고요. 이마트 옆으로 광명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우측으로 철산동 한번 볼게요. 이쪽이 철산동이고 철산역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들도 있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7호선 철산역 쪽 가까이 보면 이쪽이 중심 상권 쪽이고 철산 중심 상권 한번 로드 뷰 보면 다 이런 모습이죠? 일기신도시 쪽 가면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철산력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술집, 노래방, 먹거리, 맛집, 카페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처음 설명드린 광명동 쪽, 그 옆에 철산동 쪽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하안동이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안동은 철산역과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바로 옆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죠? 가산디지털단지 쪽 핵심 고급 일자리와 아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위치가 하안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밑에 소화동 쪽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 아래쪽으로 광명역세권이다 말하는 곳이 이 일직동 쪽입니다. 현재도 가장 비싼 곳이기도 하고 교통 호재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 일직동이기도 합니다. 아까 광명동 쪽 재개발 뉴타운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철산과 하안동 쪽은 90년대 초 개발된 주공 시리즈들이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광명역 주변 일직동 쪽 또 할 말이 많죠? 광명역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쪽이 1호선 KTX 광명역이고요. 사실 광명시 전체가 아주 과거에 개봉동 어디쯤에 있는 동네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정말 최근 10년 사이에 광명의 이미지를 확 바꾼 것이 이 광명역세권 개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광명역 주변으로 다 신축 아파트들이고 실제로 가보면 좀 놀래요. 여기가 광명시가 맞나?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위쪽에 이케아 광명점 있죠? 대한민국 최초로 이케아가 들어왔고 정말 오픈했을 때 대단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고 물론 저도 갔어요. 식당에 밥 먹을 자리가 없어서 밥은 못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가구 구경하고 이불도 구경하고 청소용품부터 해서 아 제가 첫날 가서 카페트 한 장 샀네요. 기억이 납니다. 이케아 광명하면 지금도 유명해요. 그 옆에 롯데마트도 들어왔고 AK플라자도 있죠? 아부 뉴프랑도 있습니다. 쇼핑하기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쇼핑몰 대형몰들이 빵빵 들어온 게 광명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광명역 한시 방향으로 안양석수 스마트타운 개발도 얘기가 있고 넷마블의 메타버스 연구소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코스트코 위쪽으로 광명역 GIDC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GIDC 진짜 멋있어요. 로드뷰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롯데몰 보이죠? 자 어떻습니까? 진짜 멋있어요. 약간 판교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코스트코는 이쪽에 있죠? 빌딩들도 쭉 있고 이쪽이 광명역세권 모습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케아 쪽도 한번 볼까요? 자 이케아입니다. 이케아의 상징인 이 노란색 로고예요. 지금 봐도 참 멋있고 진짜 크고 웅장해요. 전신 거울 하나 사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옥길동이나 노은사동, 가학동 쪽도 있고 이쪽도 일자리 관련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입니다. 광명시 전체 큰 면적을 설명드리다 보니 여기가 어디고 거기가 어디고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간단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7호선이 지나가는 이 광명동 쪽 가장 먼저 개발된 주택가가 많은 곳이고 광명 뉴타운 재개발 이야기가 있는 쪽이에요. 그 위쪽으로 철산동과 하은동 7호선이 지나가고 90년대 지은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이야기도 있는 곳이고 가산동 일자리와도 아주 가까워요. 그 밑에 소화동이 있죠. 철산력 광명역과는 애매하게 거리가 있긴 하지만 금천구와 가깝고 또 일자리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 소화동 쪽이죠. 아래쪽으로 광명역세권 개발된 일직동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고 배영 쇼핑몰들이 많이 들어왔고 가격은 가장 비싸지만 광명역 관련 호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리 좀 해드렸더니 어때요? 대충 광명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엔 광명시의 호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호재 빠질 수 없죠?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이쪽에 광명역 제가 파란색으로 좀 크게 칠해볼게요. 이쪽이 광명시 광명역 쪽이고 신안산선 노선이 이렇게 됩니다. 석수 쪽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삼거리 심풍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로 연결이 됩니다. 광명에서 여의도까지 9정거장 정도이고 직결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안산선이 광명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목감 성포 중앙으로 해서 안산 한양대로 연결이 되고 이 월판선과 공유하는 노선으로 이렇게 와서 시흥시청에서 안산 초지로에서 송상그린시티 쪽까지 또 연결이 돼요. 서울 서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인데 그 중심에 광명이 있습니다. 한참 공사하고 있고 한 2, 3년 정도 있으면 개통을 해요. 굉장히 기대가 되죠? 신안산선 못지않은 교통호재 월판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이 판교가 될 거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핵심 일자리 대기업이 많은 곳이 판교다 뭐 이런 뜻이겠죠? 월판선은 이름 그대로 월곳 그리고 판교. 월곳과 판교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월곳, 강국, 시흥, 시청 이게 광명역 쪽으로 들어오고요. 만한, 안양, 인덕원, 청계로에서 판교로 연결됩니다. 월곳, 판교 연결되는 월판선이고 그 중심에 광명역이 있습니다. 아까 그린 신안산선도 이렇게 같이 그려볼까요? 자, 수도권 서부권의 핵심로선,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 광명역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지금도 이 가산디지털단지 핵심 일자리와 바로 붙어있는 게 광명시인데 지적도 메뉴로 보면 이쪽 중공업지역 쪽 다 일자리죠? 이렇게 남색으로 진하게 칠해져 있는 곳 광명시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쪽에 더 큰 일자리 호재가 있어요. 바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입니다. 자, 광명역이 이쪽에 있고 대상지는 이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광명과 아주 가까운 쪽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산선 이렇게 내려오죠? 학원역 쪽으로 빠지는 곳 위치입니다. 면적 75만평 규모라고 하고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4개 단지로 조성이 되고 2조 4천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2024년에서 26년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국토부가 열심히 힘을 내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또 호재는 제2경인선이 있죠? 인천 청악 쪽에서 광명 노은사동 쪽으로 와서 서울 노량진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아직 변수는 있지만 인천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핵심 노선이 될 수 있고 그 중심에 또 광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광명시에 또 큰 호재가 하나 있는데 중앙대 광명병원입니다. 역시 또 광명역세권 일직동 쪽이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케아 광명 여기 있고 롯데몰 여기 있죠? 코스트코 여기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중앙대 광명병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2022년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어? 지금 2022년 2월인데? 맞습니다. 개원 준비가 한창이고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완료가 됐어요. 종합병원, 대형병원이 없던 광명의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광명 3기 신도시 얘기 쪽 왜 안 하냐고요? 사업 기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위치만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안현재 씨와 광명아 씨 이 사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광명시는 공공주택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동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광명시에서는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 1원이고 시흥시에서는 과림동, 무진해동, 무진해동, 금위동 1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약 7만 호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나쁘지가 않죠? 신도시를 통과하는 철도 호재도 있는데 서울 개봉동 쪽 개봉역에서 광명사거리, 이쪽도 신설역, 또 KTX 광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광명시흥선 예정도 있습니다. 제2경인선 얘기도 있고요. 신도시가 생기면 항상 이런 철도 도로 호재들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좀 남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만 드려본 거예요. 추후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해 볼 테니까 땅땅무슨땅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세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느냐로 그 도시의 거주인구, 유동인구, 일자리의 개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광명시 스타벅스 검색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셀 수도 없어요. 대충 한 10댓개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상권이 발달한 철산역사권 쪽 광명역사권 쪽에 스타벅스가 많이 입점해 있죠?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가장 궁금한 그래서 광명시 집값 얼마나 하는데 아파트값 평당 얼마나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명시가 면적이 커서 어디부터 알아볼까요? 저렴한 쪽부터 알아볼까요? 아니죠. 비싼 거부터 알아봐야죠. 그게 더 재밌잖아요. 광명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명역 바로 앞에 있는 쪽 보면 광명역 파크자이 116제곱미터 35평형이 매매가 14억 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평당 4,132만원 꼴이네요. 호가 기준 보는 거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는 가격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위에 광명역 센트럴자이 117제곱미터 35평형이 매매가 15억 나와 있습니다. 평당 4,200만원대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상한 것이랑 가격이 비슷한가요? 예상보다는 저렴한가요? 1호선에 신안산선, 월판선도 들어오는데 평당 4천만원대 가격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121제곱미터 36평형이 매매가 14억 5천만원입니다. 초역세권 아파트들이고 대형모를 이용하기 좋은 위치들이에요. 자 철산역 메인상권 쪽 아파트 보면 철산주공 13단지 아파트 93제곱미터 28평형이 매매가 10억 3천5백만원 호가 나와 있네요. 구축주공아파트인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 아래쪽 대단지 철산주공 12단지 보면 110제곱미터 33평형 매매가 11억 9천만원입니다. 재건축이 된다면 핵심지가 될 수 있고 철산력 이용하기도 너무 좋고 지도 크게 보면 여기 바로 가산동이죠? 핵심 일자리들입니다. 바로 붙어있는게 철산동이에요.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조금 밑에 하안동은 얼마나 갈까요? 역시 분석도 재밌지만 가격 보는게 제일 재밌습니다. 하안 주공아파트 10단지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도 앞에 있고 중학교도 앞에 있습니다. 82제곱미터 24평형이 매매가 7억 5천만원입니다. 이쪽 또한 일자리와 아주 가깝죠? 철산, 하안 다 괜찮은 위치들이네요. 자 서울의 경계선이 이렇게 봤을 때 서울 경계선과 이렇게 붙은게 광명시 쪽이죠? 비슷한 입지로 광명시 위에 이 부천 쪽도 있어요. 지난번에 부천 분석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경기도 광명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의 이미지로 구도심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는데 최근 광명역 개발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 중에 대형몰 입점을 꼽을 수가 있어요. 서울 도심권이나 강남권에 사는 분들도 이케아 광명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롯데몰, 코스트코, AK플라자 등 대형몰들이 줄줄이 광명에 들어오면서 광명의 가치를 한껏 올려줬어요. 그리고 또 광명은 기존의 교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올드한 부분은 있어요. 1호선, 서부간선도로 당연히 좋은 노선이죠. 근데 너무 올드하다니까요. 낡았고 차 막히는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교통도 새 것으로 더 빠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여의도 직결 신안산선, 판교 직결 월판선이 대기 중이에요. 광명시가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 핵심 호재 반영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통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쯤에는 여의도, 판교, 직결로 연결이 되는 곳이 광명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간다니까요. 경기도 광명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명시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광명시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광명시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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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